Q. 아유아 안녕하세요 지원이에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? 저는 지금 3부 클럽 시인 춤추러 왔는데요 파이팅! 저한테 기를 불어넣어 주세요. 그리고 우리는 5부, 6부에서 더 큰 파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거기서 함께 즐겁게 다 함께 춤춰봅시다. 오늘 촬영 잘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송지원 박은빈입니다. 반짝반짝한 조명이 느껴지시나요? 저는 지금 춤을 추러 왔습니다. 바로 심리학과 단합대회 저는 지금 놀러 와 있는 상태고요. 좌중을 휘어잡는 댄스를 선보여야 하는데요. 지금 사실 걱정도 되고,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사실 저는 저를 믿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지금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송지원의 흠뻑, 취해서 잘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즐기면서 추면 아마 분위기상 저도 잘 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. 제가 춤추는 영상은 확인하시죠. 출발! 출발! 애를 왜 또 울리고 그래! 뚝 해 뚝! 이거 기분 나빠! 다시요! 잘 날아왔는데? 왜 다시요? 얼굴에 안 맞아서? 응 감독님 저에게 너무 어려운 패스쿨 재미있는 찬양을 즐거워드는 게 흔들어 강아지 그러니깐 닭다리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돌아서 여기 앞으로 와야지. 내려가 보시면 안 돼.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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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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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. 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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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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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서 시작했어. 다시 한 번야. 다시 따라가. 목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야. 나머지 문장을 올려놓은 후 입 들어가서 곧 지키는 곳 입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서 아저씨가 자 몰려있어 지지개의 꿈에 나와 사주셨을 때 응? 이들은 너나 저한테 좋은 말씀 아 바로 처음 보고 있는 거면요 보고 있으면 무섭다 핑크해주고 보라색 갈게요 오케이 어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션 이제 띄는거에요? 네 안걸리면 앉아있어 안걸리면 단정으로 당일거야 네 오 신발장고 신발이 들어 있습니다 위시나 어디어딴하는 거지 내가 이거 보여줬고요 네 희선이랑, 희선이랑 똑같은 한 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되죠 예수님,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이 들었어. 언니가 어떻게 봐야 해. 여기로 보면 돼, 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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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마지막으로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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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졸업. 알죠. 끝내 장면. 나쁜 새끼 끝내 문자 안 하는 것 봐. 소심의 장려 너무 미안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닐까? 까칠의 장려 피로토 저같이 연락을 하는 건 못생겼는데 끝난 거 봐 기쁜의 장려 괜찮아 괜찮아 지루는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추락이 될 거야 착상한 냄새 또 기억을 우울해졌는 잠시만요 말씀하긴 한 번 할까? 마지막만 더 제가 꺼내러 가야 돼 괜히 배워있어 가져도 될까요? 자 여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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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야 정말 다 할게 문을 다 야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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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한국 스테이지만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올까요 춤을 잘 추시면 아주 재미나게 나올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춤을 춰보는 건 처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